점심 다 먹었어요? 감사합니다. 오늘 또 3천년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아주 진한 브루스 노래가 있는데요. 이렇게 훈한 배낮에 부르기는 조금 어색한 노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원동 브루스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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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